Q. 저는 여자 숯살 팀이고요. Q. 선수 출신 없이 아마추어 회원들로만 모여있는 Q. 운동도 같이 하고 Q. 침묵도 같이 동호하는 숯살 동호회입니다. Q. 정말 오시면 많이 감겨드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도 금방 따라가실 때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알려주고 코를 넣을 때마다 노래 꺼지고 그리고 또 음악을 같이 틀어놓고 할 수 있어서 따른 점밖에 끝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